로댕시 여러분 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 남자 도배씨 감사합니다 정라씨 좀 부탁드릴게요 도배씨 사투리를 이렇게 원래 하는 얘기대로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너무 좀 잊어버렸는데 아 또 안되었나요? 또 몇 날 보고싶었나요? 수고하셨습니다. 이게 분위기 되게 좋은데 저희가 팬트로 들려드렸으니까 이제는 가기로 발라보는 곡들을 불러가겠습니다.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이 시간을 지켜보죠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오직 한 사람만은 생각하고있게 이래서는 안되는걸 난 알아요 고맙습니다.